안녕하세요 저는 유나 연글 친구 오늘 집에 놀러온 성수 온 파이어입니다 오늘은 유나 연글이 각자 저를 스타일링 해줄 거예요 맞아요 연글이가 옷 스타일링을 맡아줄 거고 제가 헤어랑 메이크업을 해볼 거예요 그렇다고 합니다 어떻게 될지 한번 시켜봐주세요 참고로 이 집은 이렇게 등이 낮게 있답니다 제가 등에 머리를 한 두세 번 정도 부딪혔어요 저희 키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그냥 이렇게 모자를 쓸 수도 있어요 귀여워 되게 예쁘게 나온다 우리 데미랑 얘들아 너네 집 너무 예쁘다 이런 거 봐 예쁘지? 진짜로 이런 클래식한 거마저 이렇게 예쁘게 딱 놨어 나도 저 그림 좋아해 아 연글이도 저거 되게 좋아해 연글이가 산 거야 유나 이거 저기 택도 있잖아 그러네? 유나가 나한테 처음 해준 택도인 거 같아 이거 너무 좋아 사귀기 전에 한 거야? 사귀는 거야 아 그래? 의견 차이가 발생했습니다 어? 의견 차이 뭐지? 사용기 전에 아 사귀기 후에 어머 나 사귀고 난 다음에 이렇게 되게 이렇게 딱 가라 명치도 없이 해달라고 했나봐 사귀기 전이면 내가 안 해줬을 거 같은데 아 보시는 사람이 아니니까 어 그럴 수 있어 이제 악세서리 이거 예쁘다 이거 진짜 예쁘다 근데 거울 보고 싶어요 이거 완전 프랭키 같아 그치? 프랭키는 그레이스 앤 프랭키의 주인공입니다 야 넌 이런 거 어디에서 다 숨겨놨었네 약간 로봇 같은 느낌으로 봐야 될 거 같아 근데 유나 필레트가 답답 안 타 로봇 같은 느낌 아니 이거 펄 장난 아닌데? 한번 감아보세요 뭐가 다른 거야 이거? 근데 나랑 피부톤이 좀 달라서 손에 빡짝이 좀 한층 더 어두워야 티가 나 맞아 한번 떠보실래요? 예스 안 보이지만 너무 마음에 들어 그치? 어 궁금해 근데 일부러 안 볼 거야 그래 보지마 근데 송수 소개타임을 아는데 그러게 송수 소개타임을 좀 해줘 화장품 받으면서 저는 송수고요 풀네임이 사공 송수예요 가명이 아니라 본명이고 성이 사공입니다 그래서 많이 듣는 말 중국 송씨예요? 중국인이세요? 엄마 아빠 송씨 합쳤어요? 그런 이름 처음 들어요 사공이 무슨 뜻이에요? 근데 사공은 뜻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황씨인데 황의 뜻이 없는 것처럼 네 그리고 아직 대학생인데 작가 겸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성수 온 파이어 심심하면 구경 오시고요 저는 철학과 학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상을 볼 줄 모릅니다 그리고 배지 온 파이어도 홍보해야 되는 거에요? 아 맞아 제가 비건이거든요 이 두 친구처럼 그래서 제 비건 리뷰 계정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배지 온 파이어 궁금하시면 쳐보세요 근데 저는 제 유튜브를 더 홍보하고 싶어요 왜냐면 유튜브는 새로 시작했거든요 유튜브 홍보 좀만 더 해주세요 요즘 브이로그를 올리고 있는데요 여행 갔다 온 브이로그부터 제가 1년 전에 찍어놓은 브이로그를 아직도 안 올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재촉하는 만큼 더 빨리 올릴 수 있으니까 빨리 와서 구경하고 빨리 와서 재촉해주세요 어머 유나야 응? 성수 얼굴에 완전 그림을 그렸는데? 응 너무 예쁜데? 한번 따주시고 너무 궁금해 예쁜 거지 뭔데? 저는 예뻐지는 거에 관심이 많습니다 정성은 없는데 감각은 있어요 그리고 친구도 있답니다 맞아요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? 앵글? 나 속눈썹 이제 라인을 좀 해줘야 되는데 라인이 뭐야? 속눈썹? 속눈썹은 지금 뭐 없으니까 라인? 아이라인만 하는 거야? 뭔가 이렇게 크림을 그려줘야 될 거 같아 아 이나처럼? 응 일단 컬러는 흰색은 베이스로 갔으면 좋겠고 이미 들고 있네? 어머어머어머 나도 흰색 좋아? 흰색이 쫙 눈에 뜰 거 같아 피부톤이 조금 어두워서 일단 가보자 예쁜데? 나 궁금해 그냥 참아야지 네 됐어요 여기도 한번 봐줘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따 물로 좀 머리해보자 네 제가 거울로 보겠습니다 어때? 진짜 대박이다 예쁘지? 우와 이거 뭐야? 예쁘지? 입술 너무 예쁘지? 예쁘지? 색깔이 대박이다 예쁘지? 약간 샤크라 노래 불러야 될 것 같아 어 맞아 약간 목도 그렇고 이기저기기 때문에 이기 사랑했기 때문에 이기 어떠세요? 음 좋아요 되게 내 얼굴에 무언가를 한겹 강하게 얹은 느낌? 예쁘다 예쁜다 어? 잠깐 성수가 준비해준 과일 소스 위치 냠냠 성수씨 양말 필요해? 어? 이런 두꺼운 양말 필요해? 나 좋아해 양말 좋아해? 성수 가질래? 됐어 엑소에서 방금 왔는데 양말 너무 커가지고 혹시 이거 관심 있어?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일단 뜯어볼게 아무도 관심 없다면 버릴게 아 이거는 그냥 버리시는 말고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 너무 막 만든 거 아니야? 이게 약간 이건가 봐 근데 하나도 안 따뜻할 것 같은데? 여름에 쿨토시 같은 거 아닌가? 어? 예쁜데? 예쁜? 머리 감고 이거 하면 좋겠는데 성수야 귀엽네 그거야 등산용으로 그런 거 같아 가질 사람 없나요? 저 써봐 일단 응? 다 써봐 아 넥워머도 될 것 같아요 그러네 그렇게 예쁘진 않다 네 아무것도 없죠? 저 봐라 한번 써볼래 아 근데 굉장히 피어싱 조심하셔야 근데 유나는 머리가 길어서 스타일링하기 좋겠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? 봐봐 어 약간 그 어떤 그 있잖아 그 뭐지? 그 그 뭐 자 어 유아버드에서 열라놨다 이놈아 아 그래 아 하나 먹어주세요 성수님 네 이게 그 말이죠? 감자이 버려야지 내가 뭐 하냐 음 겁을 잘 놔야지 아주 달고 새콤해요 좋네요 달건비 응 음 음 맛있다 멋있어 응 평소에 잘 샀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아 이거 하기 싫어 나는 나는 평범한 한 손 한 손 한 손 한 손 쓰는 건 많이 봤지? 어 그래서 하나 둘 셋 다 막혔어 이제 이러면서 이제 태덕 할 때 쓸 수 있고 이거를 이제 옆으로 할 수도 있어 잘 알았지? 그래서 원 투 원 투 세이 포 올려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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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그리고 이렇게 옆으로도 원 투 세이 포 파이 세이 세이 그래서 각도 바꿔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거 이렇게 돌리는 거 있지? 나 너무 하고 싶었어 이게 이게 손목을 손목이랑 팔목을 부비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무한도전 한번 만들고 등으로 한번 만들고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이게 팔자를 그리는 거야 사실 이렇게 팔을 그려봐 팔자 어 지금 봐봐 이거로 팔자를 그린 거야? 팔 자 팔 자 근데 되게 빨갛다 팔 자 봐봐 팔자 팔자 귀여워 팔자 이게 팔자지? 응 그래서 팔자를 이렇게 그리는데 이제 이게 손이 좀 더 가까워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해봐 연구해 그럼 쾌덕으로 이거 너무 빨리 포기하는 거 아니야? 쾌덕은 쾌덕은 일단 이렇게 걷는 거야 걷는 건데 골반을 이용해서 걷는 거예요 걷는 거예요 원 여기를 이만큼 올려 투 치 그래서 골반을 이렇게 치 뭐 원 원 투 치 원 투 원 되게 어렵다 연구리 혼자 한번 해보면 안 돼? 지금 시작 원 투 원 투 원 투 좋아 지금 되게 귀엽게 잘 하고 있어 귀여워 근데 이제 여기에서 뭔가 연구리가 지금 앞으로 이렇게 찍고 있어 잘 따라해 그냥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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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골반을 이렇게 골반을 이렇게 원 투 원 투 원 투 원 투 해서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시작 원 투 쓰리 포 파이브 그 에잇 충분하다 더보금 많이 어렵거든 유나 더보금 한 번 해볼래? 된거야? 좋아 좋아 난 바운스가 생겨 귀여워 근데 이게 다리에 힘을 주고 이렇게 이렇게 걷는 것처럼 걸으면 돼 대신 조금 더 힘들지 5,6,7,1 좀 더 중간으로 5,6,7,8 좋아요 된거 가봐요 한 번 더 혼자 해보자 5,6,7,4 손 좀 더 중간으로 7,8 좋아요 이제 더보금을 알려줄게 더보금은 오린거리야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는건데 나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 이제 원 차는거야 차는건데 차면서 골반을 움직이면서 차애들 그래 원 원 투 바운스 계속 탁 허리 펴고 이거 안돼 한 번 말해보자 한 번 말해보자 그래 한 번 해보자 근데 이게 아 이거 체력이 이렇게 좋아? 원 투 이렇게 발을 살짝 뻗어주고 진짜 재밌는 거 좋아 이렇게 뭐하는거 어 야 은근 돼 은근 되고 있어 한 번 되게 잘했어 아 그래 근데 이제 여기에서 포인트가 허리를 펴야 돼 아 나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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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왜냐면 이렇게 하는거 생각보다 쉽거든 어 근데 허리 어떻게 편냐 이렇게? 어 그래서 이거 팍 앉아야돼 이렇게 팍 앉아서 어 오케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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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빨리 파싸 일단 어 아 아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으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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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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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어 했어 진짜 잘했어 진짜 잘 한다 와 근데 이거 운동선다 헬스장 타서 입고 할까? 오픈 더 좋은 점 끄기 시작